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상앙민 미백 수면팩입니다. 패키지를 보시면은 봉합 라벨이 되어 있어서 너무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용량을 보니까 120g이나 되는데요. 언니랑 엄마까지 다 같이 사용하셔도 3개월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스패츌러가 들어가 있네요. 위생적이게 사용할 수 있겠죠?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향이 납니다. 수면팩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얼굴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향이 너무 인위적이거나 자극적이면은 사실 수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향이 나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고 있거든요. 벌써부터 흡수는 굉장히 빠른데 촉촉하면 오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황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미백 기능성 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입니다. 이 수면팩은 2016년 싱가포르 우먼스 위클리 매거진이라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저명한 매거진에서 수면팩 부름 1위를 차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유명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촉촉하고 산뜻한 즐감을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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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